숫자를 찾아봐 나는 숫자를 좋아하는 고슴도치 솔솔이야 나는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앵무새 쫑쫑이야 우리같이 숫자를 찾아보자 어디에 숫자가 있을까? 맞아 맞아 전화기에 숫자가 있어 전화기에서 3이랑 7을 찾아볼래? 3 7 그래그래 시계에도 숫자가 있어 시계에서 1이랑 6을 찾아볼래? 1 6 우와 계산기에도 숫자가 있어 계산기에서 4랑 9를 찾아봐 4 9 저기 저 달력에도 숫자가 있어 달력에서 10이랑 3을 찾아봐 10 3 텔레비전 리모컨에도 숫자가 숨어있어 리모컨에서 7이랑 9를 찾아봐 7 9 이번엔 밖으로 나가보자 아 바로 문앞에도 숫자가 있네 주소에서 3이랑 0을 찾아봐 3 0 엘리베이터에도 나란히 나란히 숫자가 있어 숫자판에서 2랑 8을 찾아봐 2 8 더 넓은 곳으로 나가보자 부릉부릉 자동차에도 숫자가 있네 자동차 번호판에서 2랑 5를 찾아봐 2 5 5 5 6 6 6 8 8 9 9 10 11 11 11 11 11 13 13 14 15